안녕하세요 조용입니다 오늘은 소시지 먹방 준비했습니다 프리토스 체다 치즈 소스, 케찹, 머스타드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식사람 쉬는다 양파하고 시원해봐요 새우와 단무지가 뭐하고 있어요 딱딱해 저잉っ Gleich기 때문에 제가 helps 매콤했고 소스와 매콤했어요 Nil은 늘 엉란한 재미도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타르기 진짜로 맛은 정말 맛있네요 매콤한 맛은 아삭해요 해산물이 차가운 고소하고 짭짤해요 닭다리하고 달콤하고 이건데요 반죽한 맛은 정말 맛있지? 자아이, 바삭한 맛도 괜찮네 이 맛은 또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cómo차가 진짜 맛있고 새내로 반죽이 더 맛있었어요 을 잘못된 한 건 더 생각되네요 상체를 사용하고 등장해 꼬꼬꼬꼬꼬 타개가 쫄깃하고 딱딱 묻고 고도와 특히 두툼이scheinlich 표정은 달콤하고сь 바삭바삭 바삭 바삭 바삭바삭 맛은 많이 나요 달콤하고 매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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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릭합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달콤하고 달콤하면서 달콤하고 짭짤하고 구웠되니 굴소스에서 너무 맛있어 제모였습니다